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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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다 이거. 역시 안영의 BTS. 그냥 잘 먹겠습니다. 안영의 아이들. 우리 잘 먹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케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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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찍어야 되는데. 동영상이야. 동영상. 준영아. 나 커피 잘 먹을게. 이따 게임 잘하고. 너 이러붙어. KR funny. 편 강원의 사진. 한국 사진 김입니다. 언니. 가 내ased 팔. 동영상은 처음 보니. 동영상. 동영상. 야 내 그 얘기는 했다. 그 동안 니가 썬 거 땄자고. 하하하하하하하 아, 쏘는데 그거는 차가 없네. 하하하하하 준영아. 네, 준영이. 앞뒤 벗고봤고 제 막장 승리하기를. 파이팅! 준영이 덕분에 또 이렇게 막... 하하하하하 자고 싶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사주신 준영이 위해서 하신 거겠지만 잘 먹겠습니다. 하하하하하 누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. 하하하하하 아니, 심부름, 심부름. 심부름, 심부름. 하하하 일단 저는 감독이고요. 네, 고맙은 씨. 감사드리고 제 옆에 있지만 하하하하하 그래서 항상 우리 선수가 뭐 다른 말 할 때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 동영이 많이 찍어주세요. 우리 동영이 많이 찍어주세요. 많이 찍겠어요. 많이 찍겠어요. 걱정 마세요. 팀 분위기가 있고 그럼요. 오늘 벤치 올림. 저한테 맡겨주세요. 삼성 놓고 벤치 봐야 돼요. 우리가 많이 뽑았다고. 이제 가. 되게 설레고 오늘 또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분도 좋고. 그렇습니다. 잠 잘 줄래요? 네. 잠은 뭐 항상 잘 자니까. 오늘 준영이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돼가지고 너무 지금 거의 뭐 너무 이미지가 할래. 너무 해가지고 원래요? 하하 하하 저, 너 씨 정연이 저 차 대막전인데 대막전 가지도 않고 또 좀 좀 그러네요. 팬분들도 역시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오래 잡으시기 바랍니다. 뭐 그래도 이제 일단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. 또 팬분들도 열심히 경기 좀 나겠습니다. 아니 갑자기 왜 저한테 하하 하하 정보해 주십시오. 다시 시도합니다. 다시 시도합니다. 죄송해요. 왜 이런 소리가 안 먹는데 다시 시도합니다. 다시 시도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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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좀 전반에 좀 잘 나간다고 다들 좀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결과가 좀 안 좋게 됐는데 이렇게 첫 게임 차라리 진게 좀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이런 경기를 다신 안 하려고 친구들이 또 같이 해서 이제 앞으로 연승 또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팀이 지면은 뭐 이런 개인 기록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 팀이 잘 나가야지 그래야 또 저도 잘했을 때 더 주먹받고 하는 건데 오늘은 뭐 져가지고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. 저희 뭐 B 시즌부터 기대를 되게 많이 해주셨을 텐데 첫 경기 결과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저희 선수도 좀 실망을 많이 했고 팬분들도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 경기부터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